네, 오늘은 하나님의 육아일기, 하나님의 육아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통독 많이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라서 시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인생 가운데 몇 회독 하고 계십니까? 인생에 차분하게 앉아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한 권의 책처럼, 단 권처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집중해서 읽어본 경험, 인생에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뿌듯하게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방금 읽은 그 책 무슨 내용입니까? 그 책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게 참 분명하다는 맞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바로 내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을 한 손에 하나의 간단한 스토리로 그렇게 요약하기가 묘사해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사람이 100% 섭렵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읽을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깨달음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성경을 천회독, 백회독 말고요. 천회독했다고 자랑하는 분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교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천회독한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 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면 천번을 읽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독의 횟수를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깊이가 있으신 분들, 영적인 거장인 분들, 그분들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몇 회독했노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분들에게 집요하게 몇 번 읽으셨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글쎄요. 정확히 세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요즘 저에게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 어렵지 않게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성경을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육아일기다. 하나님의 육아일기다라고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닮은 형상을 지닌 자식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한 한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겉모습을 쏙 빼닮은 자신의 DNA 즉 창조의 능력과 통치의 능력도 지닌 아이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는 인큐베이터 같은 에덴 동산에서 밖에 있는 어떤 질병, 오염, 죄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만 다시죠 여러분. 그 보호막이 뚫리게 되고 병균에 오염되어서 죄에 오염되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히 살던 존재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늙고 병들어 죽어갈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 즉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더니 초등학교에 드디어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점프를 해가지고 아빠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절대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극단적인 어떤 주문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 믿음을 보이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노예를 팔리고 감옥의 죄수로 인생의 바닥에 바닥에 바닥을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잘 따르던 요색과 같은 신실한 족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400년간 한 나라를 잃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 어른과 같은 여러분 신체적인 성장과 발육을 보이는 것 같이 어느새 성인의 모습이 간간히 보이게 될 정도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키와 힘과 근육이 더 자라게 되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여러분 본격적으로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던 세계에 대해서 저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신겨주었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었던 아버지와 행복하게 동행하는 방법보다 세상이 제공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절대 가지 말라 하신 죄에 대해서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덮어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세상에 나가서 겪어보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인지 자기가 시험해 보겠다, 경험해 보겠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가운데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 망나니 같은 사춘기 아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고와 권고와 꾸지람과 훈계였어요. 잠원 12장 15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것으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아들이 지혜의 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악한 세상에 나가서 죄악의 뒹굴어보겠다는 아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애 끓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이 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무엇을 반복합니까? 신명기 때 모아평지에서 하셨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이 일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는 영원히 행복하고 번성하고 번용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하나라도 이 일법에서 떠나서 다른 신에게 빠지게 된다면 이 일법책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 땅에서 너희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경고의 내용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렇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요즘 MZ세세에게 정말 인기가 없는 꼰대의 이미지입니다. 듣기 싫다고 해도,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됐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본인 자신만의 이야기를 반복해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집을 더 빨리 뒤쳐나가서 바흘과 아세라와 같은 다른 신에게 빠져버린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지만 아수르라는 쇠몽둥이를 들어서 집을 나가려 하는 아들을 심하게 때립니다. 아버지에게 여기저기 온몸이 맞아서 터지고 멍든 부은이 아들은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영 영영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 남유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가볍게 여기다가 비슷한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분의 아버지께서는요 찔레가시어 같은 바벨로니아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 아들을 때리십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안갚은 말려고요? 아닙니다. 속기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혼꾸녕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란 감옥에 70년간 갇혀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곰곰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충우돌 유가일기와 같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불지평에 걸리는 큰 사고를 치더니 어릴 속에 그나마 돈독했던 관계가 점점 자라면서 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춘기에 들어선 반항기 가득한 아들을 다루기 위해서 너무나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며 힘들어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구약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큰 사고를 치려고 할 때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고 또 하다 보니까 50장이나 넘어 길게 조목조목 경고의 말씀을 아들을 향한 훈계의 메시지를 남기고 또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갑자기 바꾸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반항기 가득한 아들을요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결국 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과 같이 매가 아니라 빛을 비추어 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즉 따뜻한 사랑의 햇살을 또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밝게 보이게 하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죄의 문제를 혼내시고 타이르는 대신에 그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대신 매를 맞는 대신 죽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보고 깨달아서 이제는 강요가 아니라 감동으로 자기에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그토록 두들겨 맞을 때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시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이들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아이들이 스무살 전후에 청년들처럼 철이 들게 됩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그 진심을 헤아려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애들이 미어서 팼던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패다가 패다가 부러진 몽둥이를 보면서 저게 우리 부모님 맞나? 하던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아 내가 참 맞을만 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세한 부모님에게 더 이상 무거운 매를 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아버지 말씀에 어긋났지 않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워진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결코 헤아릴 수 없었던 오해만 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하신 성령께서 아이들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듯 인간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충우돌 육아일기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가까웠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섭고 차가운 북풍을 불었어요. 그래서 그 두꺼운 죄악의 겉옷을 벗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강하게 조이는 옷깃을 여미는 아이들을 보시면서 새로운 방법을 구안해 내셨습니다. 따뜻한 햇살로 부드럽게 자유롭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 밝게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으로 그렇게 그 죄악의 옷을 결국 스스로 벗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사로 유명한 김창욱 교수가 하루는 상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갔대요. 강의를 했대요. 그곳에 가 보니까 여러분 별 넷 대장으로부터 수많은 별들이 강당을 가득 메고 있대요. 가장 막내가 대령이더래요. 대령. 강의 전에 한 장군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장군께서 교수님에게 질문하시길 교수님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김창욱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장군님 요즘엔 그 무엇보다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답에 장군이 답하길 그런데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첨단 무기도 결국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즉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군사들의 군기와 사기입니다. 둘 다 높아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딜레마인 것이 군기를 높이면 사기가 떨어지고 사기를 높이면 군기가 약해지니 이 둘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외에 흔혁 장군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병이 되려면 우리는 군기도 높아야 되고 사기도 동시에 높아야 되겠습니다. 군기만 높고 사기 자체를 무시하면 다리세인처럼 되어서 그렇게 정제만 할 뿐이고 사기만 높고 군기를 무시하면 말씀과 기준도 없이 오직 사랑만 받은 천방지축 어린애와 같은 성도가 될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늘나라의 군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목숨과 같이 지키고 따라야 규칙과 규율들을 이미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의 사기를 복두다 주셨습니다. 그 규칙을 억지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기초해서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율법을 세워서 토대와 뼈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부드러운 살을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기와 사기가 하늘을 띠는 듯한 그런 정의의 군사로 양성해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선 기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기가 당연히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항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에까지 아닌 오늘날까지도 매 명절마다 모인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복해서 다시 읽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은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무조건 품는 사랑은 사랑의 맨 고충부와 같은 완벽한 꼭대기의 모습, 그 모습일 뿐 그 기초가 되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깊은 사랑의 털을 파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워주는 구약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 다 모두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반드시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아파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랑 상대에게 오해를 받을까봐 하지 못하는 사랑 그 사랑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든 마음이 찢어지든 상처를 받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했기에 내가 받은 사랑이 그러했기에 우리도 때로는 살을 뜯기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간간히 불러서 여러분 이야기해 주면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끔은 무모하게 더불 쪽으로 사랑하다 보면 다 타버린 탄태와 같이 마음이 하얗게 타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심 같이 누구에게 여러분 거둬 찰지언정 분명 뜨겁게 사랑했기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무한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랑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사랑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뼈대위에 살과 근육이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온전한 사랑은요 군기와 사기를 다 진작시키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육아일기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부분을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미 철이 들어서 효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알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철든 모습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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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